오늘 뭐하고 놀건데? 제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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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에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이것저것 미스테리팩 빠밤 새로 나온게 너무 많은데요 여기 안에 어떤 장난감이 들어있는지 제니와 함께 하나씩 똑똑 열어볼까요?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볼게요 다같이 출발 고고고 예쁜게 너무 많죠 친구들 제니는 이 베이비샤크가 새로나와서 이것도 너무 궁금하고요 이것도 처음 해봐서 너무 궁금해요 일단 이거부터 열어볼게요 예쁜 디즈니 프린세스 제니가 이거 예전에 한번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프린세스가 나올까요? 자 그럼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열어볼게요 촤라란 촤라라란 촤라란 끝이에요 근데 너무 예쁘죠 친구들 여기 보니까 헉! 에리얼이 나올까요? 에리얼 스티커가 나왔는데요 에리얼인 것 같은데 자 열어볼게요 자 그럼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? 하나 둘 셋! 팡! 에리얼이 맞군요 어디갔어? 자 여기 안에 들어있던 캐릭터는 예쁜 에리얼 공주가 나왔어요 스티커랑 같이 말이죠 여기 보면 에리얼이 포크를 잡고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제니는 디즈니 캐릭터가 너무 좋아요 자 우리 연달아서 두 번째도 한번 열어볼까요? 여기도 이렇게 싹싹싹싹 하고 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도 틀린 캐릭터가 나왔어요 자 여기에 들어있는 스티커는 안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? 자 여기 안에는 타라란! 어? 그래 이게 아까 안 들어있었어요 친구들 이런 게 하나 들어있고 여기 안에 들어있던 캐릭터! 자 여기 안에 들어있던 캐릭터는 얘가 제니가 생각하는 그 공주가 맞겠죠? 자 볼게요 맞는 것 같아요 타란!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 공주 아니에요 자 여기 안에 들어있던 공주는 타라란! 예쁜 오로라 공주가 나왔어요 신데렐라 생각했죠? 아니에요 예쁜 오로라 공주가 나왔습니다 얘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참 아까 전에 스티커를 안 보여줬는데 스티커는 이게 나왔답니다 자 다음은 요걸로 열어볼게요 셰킨드인데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돼있거든요 자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제가 과감하게 탁탁 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서는 너무 귀여운 곰돌이 인형이 나왔고요 타라란! 사탕꽂이가 나왔어요 너무 귀엽죠? 예쁜 것 같아요 자 이거 나중에 슬라임에다가 한번 섞어봐야겠어요 자 다음은 다이너손 파이브 서프라이즈인데 여기 안에 공룡이 들어있나 봐요 제니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핫! 자 이런게 들어있는데 여기에 고무마킹 있잖아요 이거를 딱 빼주면 타라라락! 이렇게 5개의 미스테리팩이 들어있잖아요 다시 까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 뭐가 하나 깠는데 말이죠 조립을 해야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세번째! 이게 뭐죠? 이게 다 공룡 같은데요? 공룡 몽둥이가 하나씩 들어있어요 여기도! 어머! 자 일단 다 꺼내볼게요 자 여기에 이런 피스가 다 나왔는데 지니가 조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 조립을 하고 나니까 이런 공룡이 나왔는데 얘는 티라노사우루스에요 그리고 여기에 원래 이렇게 마스크 같은 것도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잘 안 들어가요 친구들 유나가 밖에서 때를 쓰고 있네요 자 그러면 미사일 한번 발사해볼까요? 하나 둘 셋 차! 추! 한꺼번에 날아가네요 잘 안 빠져요 자 이번에 나온 캐릭터는 투 투 투!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이 나왔답니다 차차차 이거 남자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걸로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제니가 지난번에 무슨 슬라임 만들기 한번 했었는데 그거의 미스터리 버전 같은데요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 안에는 이렇게 반짝이랑 이 슬라임 담는 통 같아요 이런게 들어있었고 요런 별 모양의 우주선 모양의 이게 들어있는데 이거 만져보니까 보무 같거든요 근데 여기를 여는 건 줄 알았는데 자르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야 될텐데 아무튼 이렇게 딱 잘라보니까 자르는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안에 뭐가 이렇게 하나가 탁 나오거든요 어머 여기 안에 캐릭터가 들어있었어 어머나 이런 캐릭터가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통통통통통 슬라임이 나온거죠 너무 신기해요 워터 슬라임이 나왔어요 친구들 오 근데 너무 진짜 끈적끈적거리는 슬라임이 나왔고요 여기 안에 캐릭터가 하나 나왔는데 오 이거 이런 캐릭터가 나왔는데 여기 안에 얘를 넣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렇게 제니가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메롱 하나 둘 셋 메롱 이렇게 해서 다시 슬라임을 빼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굳이 왜 넣을까요 자 이렇게 슬라임이 빼면 이거를 여기다가 섞는 것 같거든요 일단 나왔으니까 다 섞을게요 오 예쁜 보라색 반짝이 오 더 예뻐진 것 같죠 친구들 예쁜 반짝이 슬라임이 나왔어요 자 이거를 하는데 손에서 안 떨어지는 거 있죠 친구들 다음은 우리 베이비 샤크 뚜루루뚜루 베이비 샤크 뚜루루뚜루 베이비 샤크 베이비 샤크 이것도 슬라임 같아요 근데 슬라임 안에 미스테리 팩이 숨어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열어볼게요 오 열고 나니까 파란색 슬라임이 나왔어요 파란색이 아빠인가요? 자 아빠가 나오는지 한번 열어볼까요? 차라라란 이거 또 뚜껑을 열어야 되는군요 자 다시 차라라란 차라라란 과연 여기 안에서는 누가 들어 있을 것인가 어머 샤크가 나왔어요 그랜마 샤크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샤크 그리고 이 슬라임도 아까 그거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쁜 슬라임이 나왔어요 파란색 슬라임 오 늘어나는 것도 진짜 잘 늘어나요 친구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도 한번 열어볼까요 두 번째는 아 색깔이 밑으로 보면 보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숨겨놓은 거 있죠 자 일단 열어볼게요 이것도 파란색 슬라임입니다 그럼 다 슬라임이 다 파란색인가요? 이것도 이렇게 보면 캐릭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자 그럼 또 슬라임을 한번 빼볼까요 짜란 슬라임을 빼고 여기에서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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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은 슬라임은 바로 바로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힘이 세인 뚜루루뚜루 바다 속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아빠 상어가 나왔어요 파란색 슬라임 속에서 아빠 상어가 나왔답니다 그럼 슬라임은 다 파란색인가요? 아무튼 이 슬라임은 손에 묻지도 않고 이렇게 잘 늘어나서 너무 괜찮은 거 같아요 아빠 상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니와 함께 이것저것 미스테리팩을 열어봤는데요 오 이거 베이비샤크 이거 너무 괜찮은 거 같아요 그래서 따로 한번 시리즈를 준비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친구들은 어떻게 만나요?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우리 그때까지 엄마말 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친구들? 제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